캐그맨 정영국입니다. 첫눈 왔다고 정영국씨 반기는 문자들이 많습니다. 저는 눈을 못 봤네요 오늘. 스님 머리에 김나는 계절이네요 라고 질문이 있고 스님 머리에 눈 쌓이는 거 보고 싶다고. 이거 진짜 여러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처럼 머리를 밀잖아요. 진짜 너무 추워요. 그리고 모자를 비니 같은 걸 쓰고 있다가 한겨울에 싹 벗잖아요. 그러면 컵라면에서 김나듯이 머리에서 김이 싹 올라옵니다.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. 야외 스튜디오에서. 저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머리 좀 탈모이신 분들인데 대머리이신데 그냥 한겨울에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. 모자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. 진짜 의지의 한국인이에요. 여기 진짜 어그로 터지거든요 진짜. 세월경은 사실 손 시려서 장갑도 끼는데 그냥 막 다니잖아 이렇게. 아저씨들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2070님이 수능 때문에 야자실에서 자습 중에 보는 눈은 참 슬프네요. 곧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겠죠. 그러네요 진짜. 성적표가 나오면 기쁜 마음은 아닐 것 같고 수능이 또 연기돼가지고. 좀 홀가분한 마음일 수 있는데. 저는 울었어요. 준비 잘하시고. 울었다고요? 네 수록 너무 못 봐가지고. 예상보다 더 못 본 겁니까? 아니면 원래 공부를 잘했습니까? 그게 아니라 공부를 못했는데 기대를 크게 했어요. 그래서 잘못된 거죠. 베디 군님이 용국이 형 모자에 기모 넣으시다. 지금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뒤에 얼 것 같아요. 탕웨이님이 배텐 교복 생겼네 라고 했는데 저희가. 아 보이시군요. 모든 멤버들이 들어간 자체 제작 티셔츠를 하나씩 해보였습니다. 저기 혜정 작가가 그렸다고? 네. 저희 메인 작가가 그림 실력이 뛰어나서 그렸고. 정용 씨 그림 마음에 드십니까? 저는 굉장히 좋고요. 이게 인지도순인가요? 맨 끝에 있네요 저는. 일선발이라서 맨 끝에 있는 거예요. 있는 게 어디야? 감사합니다. 일단 제 중심이고요. 제 가운데고. 양쪽에 김소혜 씨와 윤태진 씨가 있고. 여성분들이 이렇게 있네요? 네. 두 분이 이제 청취율이 가장 좋은 분들이니까요. 그래서 나 사이드구나. 네. 알겠습니다. 너무 위장 선발이라고 하신 분 있네요. 걸렸어. 걸렸어. 2743님. 달력 보니까 올해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던데 더더 퀴즈쇼 생방 할 거예요. 갑자기 궁금. 저희 하지 않겠습니까? 저는 뭐 일단 일이 없으니까. 뭐 아무 때나 불러주세요. 하겠죠. 근데 갑자기 궁금이란 말은 지금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계획이 없는 분이에요. 그렇죠. 그리고 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갑자기 궁금하고 땀 흘리는 표시를 두 개 해놨어요.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. 함식의 각도님. 눈 처지고 눈가에 주름 많으면 여자한테 인기 많은 상이라던데 스님은 왜? 그런 분들이 있어요? 이건 잘생겼을 때 그런 경우고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. 저 청영욱 씨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